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페르더마입니다. 저희 회사는 유산균 발효 전문 화장품 회사로서 일본과 독일의 우수한 처방전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개념 유산균 발효 화장품을 생산하고 고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 3종 세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미케어 베이비크림은 기존의 아토피 크림에서 진일보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토피 크림이 피부 보습, 영양 증대에만 관심을 둔 반면에 저희 더미크림 베이비크림은 세포분화, 세포막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많이 가미하였습니다. 특히 곤충이나 해충이 싫어하는 천연 라벤더 향과 성분을 가미하였습니다. 남성용 TBRM입니다. TBRM은 피곤해 지친 현대인들의 피부에 맞춰서 제작된 화장품입니다. TBRM의 의미는 To Be A Righteous Man에서 바른 남자, 바른 남자가 되자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TBRM은 미백 기능성 화장품 제품으로서 미백 뿐만 아니라 주름 제거, 피부 보습, 그리고 세포분화 성분을 가미해서 특별히 제작된 남성 모리논 화장품입니다. 다음은 하늘 체온 에센스입니다. 하늘 체온 에센스는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이고요. 이중 기능성 뿐만 아니라 영양 증대, 그 밖에 세포막 보호, 여러가지 품에 좋은 성분들을 가미하였습니다. 하늘 체온 에센스는 우리 여성들에게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저희 페르더만은 이번에 신개념 유산균 발효 전문화장품을 개발하고 제작하고 출시하였습니다. 저희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제품모의 저희 역량을 넓혀서 글로벌한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학비드들 학비 squat 학생 œ Priρ 학생 감사합니다.